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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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산소를 자꾸 하려고 했는데 원래 산소를 이장하여 없애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저것바가 전에 하길래 저것바가 제일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래 윤달이 들었잖아 그렇죠 윤달이 들었으니까 산소를 우여곡해도 좋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빠 봐도 괜찮고 찡기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소하는 사람이 윤달이 하마 좋나 하길래 윤달이도 그게 있더라고 청명한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한식하면 청명이 났다 이 카드라니까 그래서 청명이 하자 이 카드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금 어차피 좋은 날이면 지윤달도 좋은 날이 안 좋나 윤달 중에서도 청명이 들었으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괜찮겠나 신부가 올해 보통 그렇게 하려고 윤달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하시기 전에 이제 제사처럼 막걸리랑 좀 갖다 놓고 부어주시고 그거 묘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 풍수하는 사람도 물어보니까 평상시에는 한식하고 청명하고 있는데 한식날도 하고 청명하던데 그 사람이 한식하면 청명이 났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던데 전에는 미싱기가 좀 있어 그런가 그래도 같은 값으로 좀 알아보고 한번 해봅시다 아들이 간다하길래 잘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청명란 하는게 좋고 올해 아버지도 해놓으면 괜찮을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그 산소 때문에 아들하고 하려고 하길래 그렇지 식구가 우리 본식구가 아니고 소실자식들도 있고 우리 식구들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제사를 사대봉사 지내다가 사대봉사 밤 여덟 걸 지내다가 뭐 그래 아들이 저 아들이 뭐 하는 말이 산사람 때문에 저 조상 때문에 산사람이 힘들다고 그래가 맞다 난 또 힘이 들고 난 또 70이 되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대로 하자고 그래가 그래가 엄마 아버지 합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고 그래가 엄마 아버지 지금 두 번 하거든요 그런데 또 산소 저거 벌초하는 것 때문에 네 뭐 갈 때마다 막 하길래 그래가 그리고 어제 오번에 산소를 또 산소 그거 일하는 사람하고 산소를 가봤다 가보니 돼지가 멧돼지가 산소 위에 다 묶어놨어 응 그래서 자판도 오래됐 그게 한 번 오래됐잖아 내가 시집 온 지가 40년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 100년 가까이 안 됐겠나 그래가 그래가 어차피 자손들도 올게 가지도 안 하고 그래가 있겠네 전에는 하려고 했는데 나이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나이가 70이 넘어버렸으니까 네네네 좀 안 나왔겠나 싶어 그래가 기왕이면 그리고 좀 궁금해가지고 이거 괜찮겠나 싶어 그리고 신규로 봐도 여기에 조상이 처지거나 막 개겨들고 이러는 조상들이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랬으니까 엄마 원하시는 날짜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약식으로나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장하면 괜찮을 거예요 이장하는 게 완전 없앨라 그러죠 낙골탕도 안 가시고 응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누가 찾는 자손이 있고 엄마 아버지는 하고 할아버 살면 그대로 있고 있는데 그 우때니까 제사도 안 지내주고 그래 자꾸 사소가 댕기려고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그리고 저 아빠가 맞으라는 느낌이에요 네 네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엎었잖아요 엎고 엎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내 상구 어 4대 봉산을 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엎어가지고 하실 때 엄마 아버지 말고 이쪽으로 하실 때 그 어른들 하실 때 이름 없는 밥으로 밥 한 그릇 떠 놓으세요 그냥 어디다가 제사상에다가 그냥 그냥 이름 목 짓지 말고 네 그냥 밥 한 그릇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드실 수 있게 이름을 짓지 말고 목을 짓지 말고 그냥 밥 한 그릇 떠 놓으세요 아 옆에다가 네 그렇게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4그릇 떠 놓았는데 아까 두 그릇 한 그릇 뜯더라고 네 네 목 짓지 마시고 목 짓지 말고 그건 그렇고 우리 아저씨는 어떻게 올려요 어떻게 앞으로 괜찮겠어요 아버지는 근데 이 뚝심으로 살고 용심으로 살고 막 뭐 나를 따르라 뭐 적군이여 뭐 가든지 말든지 뭐 이런 직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도 아니면 앞으로에 대해서도 명중이 또 기시거든요 길다고요 네 포기를 안 길려버리는데 엄마도 명중이 길고 정말로요 네 아이고 아프네 댕기시면서 어디 좀 네 관광버스 타고 이제 날 좋고 이제 꽃 피고 하니까 좀 다니세요 길이 많으셔도 우리 아저씨가 땡이고 우리 아저씨 네 아저씨 좋아요 네 동자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요 뭐 좋아하시는지 제가 춤을 추고 좋아하죠 내 관광젓하고 막 이런 거 그거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시고 좋은 거 다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산소로 괜찮습니다 그러고 막 자꾸 아프게 싸가지고 괜찮아요 좀 순을 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뭘요 이제 퇴장하시면 됩니다 언니 잠시만요 네네 네 예 예 예